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8월 22일 날 지소미아가 종결되었다고 정부가 발표하였을 때 강경하 외무부 장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소미아 종료 결정은 한미동맹과는 별개의 사안이다 그리고 한미동맹은 끊임없이 공조를 강화하면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 외무부 장관이 이처럼 비논리적이고 비합리적인 주장이 어디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일 간의 정보보호협약이 중지됨으로 인해 가지고 정말 앞으로 많은 변화가 일어날 전망입니다 미국은 한국, 미국, 일본을 축으로 동북아의 안보 그림을 그려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미국 측의 많은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스스로 한일 간의 정보와 관련된 협약을 깨버렸습니다 이렇게 스스로 판을 깨버린 상태에서 어떻게 한미 관계가 아무런 파장이 없을까 이런 이야기를 어쩌면 저렇게 뻔뻔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런 사람이 외교부 수장일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주장을 외교부 수장이 펼치니까 국민 한 사람으로서는 이제는 먹고 사는 경제 문제뿐만 아니고 안보와 국방까지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지소미아 파기를 막기 위해서 그동안 미국은 어떤 노력을 했는가 첫 번째 질문입니다 미국의 노력입니다 한국은 상대적으로 자국 중심적인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정보유입이란 면에서 보면 주변국의 관점에서 자기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우리 한국인들은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특히 무엇보다도 한국과 일본에 관한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시각을 갖기는 대단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소미아 파기와 관련해서 미국의 입장에서 깊이 숙고했어야 했습니다 미국은 지소미아를 깨라 깨지 말아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그것은 곧바로 한국의 내정간섭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항상 한국이 알아서 현명하게 결정해 줄 것이다 이렇게 대부분 발표를 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어떻게 행동해 왔는가 지소미아를 파기된 것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행동해 왔는가를 보면 이번 문제의 파장을 예상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7월 18일 날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이 지소미아도 한일관계에서 재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런 답변과 7월 19일 날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모든 옵션을 검토한다 이런 발언을 하고 난 이후에 바로 당일 날 미국 국무부는 기자 질문에 응하는 형식으로 지소미아 연장을 미국은 적극적으로 지지한다 이런 답을 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미국은 주요 인사들을 한국에 방문토록 해서 다양한 그런 경로로 미국이 지소미아의 유지를 원한다는 점을 전달했습니다 7월 23일부터 24일 날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한국을 방문한 길에 지소미아의 유지를 희망했습니다 그 다음 8월 8일부터 9일까지는 해외 순방 취임 이후에 처음으로 마크 에스퍼 신임 미 국방장관이 한국을 방문해서 또 그 문제를 완곡하게 표현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주 최근입니다 스티븐 비건 대북특별대표도 8월 20일부터 23일 사이에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백악관 국방부 국무부 고위 인사들이 줄줄이 한국을 찾아와서 한 목소리로 한국 미국 일본의 공조체제를 역설했습니다 단시간 내에 한미일이 관련된 특정 정책에 대해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토록 많은 인사들이 한국을 집중적으로 방문한 경우도 더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만큼 미국이 지소미아 유지를 중요하게 생각해 왔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음 질문은 넘어가겠습니다 지소미아 파괴에 대한 미국 측 반응이 어떠냐 미국은 어떻게 생각하나 이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미 국무부는 한국 정부의 결정이 임박한 바로 직전까지 미국은 지소미아 유지를 원한다 라는 그런 부분을 발신했습니다 미국은 한일 지소미아를 전폭 지지합니다 어느 한쪽이 지소미아를 종료하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외교적으로 유감스럽다는 이야기는 거의 최상의 표현이죠 우리의 두 동명이 군사정부를 공유하는 능력은 지역의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는 공동 노력과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 이른바 FFVD를 달성하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이렇게 아주 바로 직전까지 그리고 주한미 대사 헤리스 대사 같은 경우에는 바로 하루 이틀 전까지 뭔가 이렇게 분위기를 눈치챘는지 한국의 주요 기업인들을 불러서 협조를 요청할 때도 지소미아가 빠지지 않았습니다 에번슨 리비어 전 국무부 선임 부차관부는 아주 솔직하게 장황할 정도로 미국의 중앙일보의 특파원과 심청 인터뷰를 응했는데 아마 이 리비어 에버슨 리비어의 전 선임 부차관부의 이야기 안에 미국의 조야가 현재 한일 문제와 한국의 지소미아 문제를 어떤 식으로 바라보는가 소상히 담겨 있습니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최근 많은 미국 고위관리들이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는 3국 안보협력과 한국의 방위와 안보를 보장하는 미국의 전략의 하나의 기둥이라고 말했다 그들은 청와대도 지소미아에 탈재하며 말라고 경고했다 청와대의 이번 결정은 지소미아 파기입니다 미국이 동북과 안보 구상에 대한 커다란 타격으로 볼 수밖에 없다 트럼프 행정부의 뺨을 친 것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크다 한미일 군사 안보협력을 그토록 지지한 워싱턴의 정책 결정자들을 소원하게 하고 한국이 신뢰할 만한 안보 파트너라는 신뢰와 자신감을 훼손했다 이는 베이징과 평양에게 선무로 비칠 것이다 유사시 한국 방어에 필수적인 주일 미군기지를 지원하는 일본과 일본 국민에게도 최악의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더 이상의 잘못된 결정은 상상할 수 없다 아주 정확하게 미국의 조야가 현재 지소미아의 한국의 독단적인 파기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한마디로 독불장구식으로 행동한 거다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후폭북정이 어떤 식으로 드러날지 앞으로 궁금합니다 스콧 스나이더 외교협회 선임연구원들도 중앙일보에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지소미아 파기의 주요 결과는 한국과 일본이 동북과 안보에서 별도의 트랙으로 간다는 인식을 확산한 것이다 서로 다른 길을 간다는 것이 그러면 미국으로선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한쪽은 또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도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의 국가안보 배임 행위이자 무책임이 절정에 치달은 결정이다 이렇게 외국에서 보는 겁니다 한국 신문을 보면 다 우리식 생각들이 많죠 그러니까 참 앞으로 걱정이 많습니다 그러면 최종적인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미국이 받아들이는 한국의 지소미아 파기는 무언가? 한국이 독단적으로 미국의 그토록 많은 요구에도 불구하고 미국을 그냥 무시하고 지소미아 파기를 결정했는데 그걸 미국은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냐? 첫 번째입니다 동맹국으로서 한국은 함께하기가 여간 부담스럽고 까다로운 존재가 아니다 자기 주장이 강하고 과거사에 사로잡힌 채 주요 현안에 대해서 협의하기가 무척 어려운 존재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미국이 가진 외교 자원 가운데 상당히 많은 자원과 관심을 투입하였습니다 불구하고 한국은 스스로 현명한 판단을 내리지 못하는 나라다 미국은 전 세계 국가 이슈를 다루는 나라입니다 짧은 기간 동안 안보보좌관으로부터 시작해서 국방부 장관회의까지 그 많은 주요 인사들이 한국을 방문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한국과 동맹관계를 위해서 지소미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조언과 권고와 일종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판을 깨버린 거죠 한국에 대해서 한국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과 불신과 괘씸한 마음이 아마 함께할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현실적으로 한국의 안보는 일본의 지원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유사시의 한국을 지키기 위해서는 일본은 병참기지로서뿐만 아니고 일본 자위대의 도움도 필요합니다 해상수송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자국 안보에 일본 지원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역사 문제, 경제 문제, 그리고 안보 문제를 구분하지 못하는 한국을 미국인들은 이해하기가 정말 힘들 겁니다 네 번째입니다 중국의 패권 추구 방지라는 전략적 목표에 입각하면 미국은 방위선을 한반도 이남까지 이동시켜도 큰 문제는 없다 한국과의 관계가 최악에 도달하게 되면 미일 동맹만으로도 미국에게는 큰 문제가 될 것이 없다 왜 한국은 자국의 안보를 튼튼히 하기 위해 긴밀한 동맹관계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는가 이게 아마 미국의 굉장히 많은 그런 궁금함일 겁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상황 변화에 따라서 미국과 다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나라가 될 가능성도 있다 동맹의 기본은 신뢰죠 한미 사이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문재인 정부들로서 미국과 한국 사이에서는 끊임없는 골이 생긴 겁니다 항상 한미 양국 대통령 회담이 마치거나 또 아니면 특사 같은 사람들이 들르고 나면 한국이 발표하는 것하고 미국이 발표하는 것 사이에 항상 차이가 있죠 또 대통령의 발언 때문에 오해가 발생해서 수습하는 경우도 많았고 다만 서로가 내놓고 얼굴 붓길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이죠 미국도 한국을 흔하게 읽고 있을 겁니다 기소미아 파기처럼 전혀 예상치 못한 일도 할 수 있는 집단이다 이렇게 해석하겠죠 현재 문재인 정부가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는 집단이다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한국은 미국에게 보석이 아니라 괴력과 같은 존재죠 괴력은 가치는 없고 버리기에는 아까운 그 무엇을 뜻합니다 옛날 정을 생각하면 가깝게 지내야 하지만 사사건건 엉뚱한 짓을 하니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그런 골칫덩어리와 비슷할 것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반면에 일본은 미국에게 보석과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번에 지소미아 파기를 둘러싸고 가장 큰 혜택은 미국이 아니고 일본이 본 거죠 훨씬 더 큰 크레딧을 미국으로부터 아마 받았을 겁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